1, 2, 3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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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1, 2, 3, 파이팅! 1, 2, 3, 파이팅! 김광래 선수 서브. 언경수 선수 리시브. 아이고 이런. 장윤석 선수 서브. 김광래 선수 리시브. 3, 2. 아 서브가 세졌어요. 아 서브 백스다. 장인석 선수 서브 김광래 선수 리시브 장인석 선수 서브 양정모 선수 리시브 장인석 선수 서브 장인석 선수 서브 장인석 선수 서브 나이스 오호호 아 나갔어 장윤석 안경훈 선수 팀 호송 아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아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자 김광래 선수 인터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파이팅 양경훈 선수 다음번에는 꼭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깝습니다 결승전까지 왔는데 장윤석 선수 소감 우승소감 파이팅 자 어디갔어 오늘 박례를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시상시가곡 시상시가곡 선수 서브 호호호호호 나이스 서브 이대현 선수 에이스 자 이대현 선수 서브 박재균 선수 리시브 이쌀현 선수 이대현 선수 서브 박근호 선수 리시브 하이팅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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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허브 이야 야 들어왔다 나이스 허브 아 쏘리 보리 안경 선수 서브 김광래 선수 리시브 bta 114대회 결승전 와우 뚫고 들어왔어 지금 몇 대 몇에 어디가 이겨요 2대1 2대1 15룹 이야 오 받았어 들어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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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나이스 안경 선수 서브 김광래 선수 리시브 나이스 어이쿠 좋다 이야 나이스 나이스 안경 선수 서브 양정모 선수 리시브 아이쿠 서리올 bta 114대회 결승전 4대3 아 아 서리 포리 나이스 나이스 좋다 아 아 아 어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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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아 오이구 세다 2대2 2대2 아 아 아 아 오 받아 받아 받으면 돼 그렇지 좋아 됐어 또 들어갔어 이야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이대현 선수 서브 박근호 선수 리시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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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à A. 하나 둘 셋 파이팅 하이바이보 자 바로 진행합니다 PTA 114회대의 준결승전 하나 둘 셋 화이팅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하나 둘 셋 사이널에 뺏기 onderі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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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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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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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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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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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